진짜 존나 싫다. 저 새끼. 저 새끼 꿈이 나올 것 같아. 진짜 이 정도면.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단단한. 효경이에요. 네. 저희가 오늘 또 자격률 유튜버로서 단단한 리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. 뭔 게임이니? 네 저희 공부 게임. 아니라네. 아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불 다 꺼놓고 이럴 때마다 내가 근데 완전 잘못 골랐지? 이 공부 게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진짜 거의 최강자라고 보이는데요. 난 진짜 패가도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는 사람이야. 아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뒤에서 아무도 있을 건데 괜찮으시죠? 나 뭐 상관없지. 소리는 큰가? 뭐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? 불 좀 켜까? 라스트 네이버. 라스트 네이버라는 게임인데 이웃. 뭘 하자. 40원. 아 기다린다 저기. 왼쪽 봐봐 다시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방금 나도 좀 놀랐다. 켜고 있어. 어 아닌데? 지금이냐? 무슨 줄 알았어. 놀랐어. 아 씨. 아 씨. 누구세요? 배민이요? 갑니다. 아 말 좀 해줘. 게임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. 갑자기 뱀이 오면 어떡해. 사람들 중 이 새끼도 아는 거야 움직이지 마 통과? 뒤에 봐봐 아 오케이. 다시 들어가 스페이스, 스페이스 끄지 마 자X야 옛날에 베이스 썼다 그럼 내가 스페이스 눌러볼게 누를 거에요 어? 아! 기가 이게 들어가서 안 돼! 미안해 도비 못 돼서요 별 거 없다 이게 36살이래 어린 놈의 새끼가 우리 형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 라스트 네이버 갔잖아요? 그리고 괴물 생긴 게 어떻게 보면 귀여워 감독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도 어려워 저놈이 26살이래 5점 만점에 나는 뭐 한 1.5점 죽였어? 근데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 나도 무서워서 깜짝 놀란 게 아니야 깜짝이야 깜짝 놀란 거시니까 이제 본 게임 들어가 볼게요 쭈피디 아 이게 몸풀기야? 근데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허접해 메인 게임이 아닌데 이거 얼마쯤 어디? 꽁짜 게임 아니야?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퍼피 파티 타임 강아지가 힌트 타임 퍼피 파티 타임 퍼피가 정말 사랑스러워 부자 2년 Gen2 일단 네가 먼저 해봐 기프트 샷 어우 재밌는데 벌써? 나 하고 있어 쫑마려워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여기야? 왜 존나 어려워? 이 전체 게임에서 소리가 나는 건 이 기차 실기밖에 없어 기차 순서대로도 해봤어 색깔? 초 초 분 노 발 어? 이럴 씨 뭐 하고 있었다고? 아 에이 워쌉 요 파피 머더퍼커 에이 에이 일단 인사하자 에이 에이 고추 에이 빨간색 손이 있어야겠네 어? 킥킥킥킥 여기서 이거 똑똑한데? 나가 나가 불이 켜진 오 차려놨다 우리 개새끼 어디 갔어? 이 새끼가 Make a friend 친구를 만들래 친구를 만들려면 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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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이리로 들어왔지? 어 들어갔어 확실해 어 잠깐만 다시 나갈까? 오우 안 놀랬어 그냥 반응해 별풍수 500개 감사합니다 어? 이거 퀴즈다 또 아 이리로 와 이 새끼야 빨간색 손 2개 얻었다 왈래? 싸가지 없는 식 기ван 며화다 이거 이게 뭐예요? 수고하진 됐어 어 와우 그렇지 야무줄지? 야무줘어 야무줘어 아 또 있어 그만해 새끼들아 어릴래? 어릴래? 잘생긴 잘생긴 아 왜 갇혔어? 어 안 돼 안 돼 아 뒤에 소름 싹 돋아 진짜 탈출구가 어딨어 여기 지금 저기 오르조 여기 아니야? 불 켜진대? 아 맞네 아 깜짝이야 나 너 때문에 더 놀랐어 그냥 리액션 한거야 바이 뭐야 간다 짧은데? 그러게 봤어? 방금 이 앞에 있었어 난 못봤지 안 놀랬어 어? 어릴래? 나 싫어 이 새끼 왜 이래? 아니 근데 진짜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보고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어릴래? 나 싫어 형이 보여줄게 형 알았어 형만 믿어 딱 뒤에 숨어 알았어 형 뒤에 숨어 내가 형 막생 실제로 보면 존나 째 존나 째 존나 째 이거 F가 뒤다르기야? 아니지? 아니아니아니 쟤 피했어 어디 새기 어디 새기 이 새끼 오잖아 존나 오고 있다니까 존나 째 반대를 째 뭐야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존나 째 반대 째 아아 제 기분 좋같지 한 번만 더 짤까? 어이구! 진짜 점 떨어진다 아직 괜찮아 괜찮아? 어 일로 짤 왼쪽 올래? 직진 왼쪽 오른쪽 던트라고 써있었던 것 같아 몰라 스탑이라고 써있는데 직진 직진 글씨를 글씨 안에 어딨어? 왼쪽 오른쪽 아 아 아 아 미안해 대가리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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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있는 글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노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글씨를 읽을 시간이 어딨어? 나오니까 정상 오이씨 글씨 잘 봐야 돼 노니까 아 못 간다니까 못 가 못 가 한 번만 쟤 스탑 그래 거기서 멈추면 살겠네 토요일아 생각을 해라 달려 아까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야 여기까지 처음 와 지금 아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갇혔었어 아까 왼쪽 오른쪽 아니야 아니야 완전 딴 데야 반대 반대 봐봐 여기서 닫혀 여기서 직진을 했어야 되는 거야 오지마 사과해 사과해 오케이 저기서 직진이야 저기서 직진이야 레츠고 레츠고 직진이야 기다리세요 쳐 쳐 쳐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달리가 늘어졌어 왜 늘어졌어 늘어졌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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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오는 건가 아직도 오는 건가 부끄러워 오는 거 같지 오는 거야 아니야 막혔어 진짜 존나 싫다 저 새끼 저 새끼 꿈이 나올 것 같아 진짜 이 정도면 나 오줌 싸고 올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돼 잡히겠다 안 잡혔어 빚 비치 보이 비치 보이 빚 보이 V-3 어디가? 많이 왔네 otic 찍는 게 진짜 할 수있는 거 다 했는데 오더던 거 어디서 사ally cable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기다 거니까 존 낫지 벽지가 편안한데? 벽지가? 그러니까 약간 연희동 바이브인데? 또 놀래키신 거예요? 노룩으로 잡았는데 박수 치다가 이러면서 잡았을 거야 잡았는데? 어땠어? 나 이거는 좀 그래도 난 이 놈을 좀 야무지었는데 초반에 좀 약간 무슨 게임인가 했지? 이게 뭔 개지랄인가 했는데 딱 느꼈어 인형 딱 처음 나올 때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 어우 깜짝이야 미친 새끼 원래? 진짜 그냥 책상 엎을 뻔했어 근데 왜 하는지는 알겠더라 근데 안 할 거야 그래 자랑이 할 때 그냥 이런 거 하면 그냥 자동으로 격리 해제 될 거 같은데 집 밖으로 나올 거 같은데 딴 게임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4.0 되는 거 같아 나는 3.53 많이 짜네? 왜냐면 마지막 깜짝 놀래키기까지의 초반 빌드가 너무 지루해 긴장감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놀라서 약간 아 그치? 처음에 그 새끼 큰 새끼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암튼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이런 공포게임 단단한 일도 해봤고요 여러분도 자격리 하시면서 할 거 없으면 게임이 나세요 너무 할 게 없으면 게임이 나세요 그렇게 불충전하게 말하면 어떡해 몰라요 대박 세신 거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단단한 도겸이 파이브 와이프 단단하네 단단하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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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